안녕하세요 이거 TV지 그러니까 기록을 해줍니다 아직 설명하기 애매하면 찾아봐요 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아 미치겠다 그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저 되게 살짝 누르는 공기만 나오잖아요 그걸로 먼지 자주 털거든요 어 진짜 그렇게 해요 아 진짜 웃긴다 상업무용에서 일할때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 땐 암랩으로 세게 여기는 암랩이 세가지고 먼지 털기 더 좋고 약간 콤프레셔 대신 에어 브러쉬 쓰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내 손으로 털든가 칫솔로 털든가 맞아요 하지만 에어 브러쉬가 있으면 아 근데 얘 진짜 작업하려면 난리가 아니던데 얘를 제일 나중에 완성할 생각입니다 응 그래서 지금 모자 신을거죠? 아 얘 말고 모자는 얘 얘는 그래도 뒷머리 그대로 같이 쓰면 되지 괜찮은데 얘가 좀 사이사이 끼니는게 나